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탈출하라, 탈출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 출판사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따로 또다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야근, 월요병, 회식, 회사 생활에서 주된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 집에 와서는 휴식하면서 이런 걸 계속 반복해가는 현대인들에게 지금의 삶을 탈출하라는 당돌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현재 생활에 불만족하시거나 이대로는 뭔가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것들은요 그 여섯 가지인데 첫 번째, 즐거움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물건을 소유하면 족쇄를 찬다 세 번째, 자족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네 번째, 전일 근무는 좋은 삶이 아니다 다섯 번째, 노예 탈출 계획 여섯 번째, 잘못된 자아상에서 벗어나라 페이지 94쪽입니다 즐거움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 쾌락은 생명에 제공되는 기본 사양이다 문명 혹은 경제가 없어도 또 탄산음료가 없어도 된다 야생에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즐거움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으며 특히 즐거움을 얻기 위해 힘들게 노동할 필요도 없다 십장에서도 논하겠지만 즐거움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며 거저 얻을 수 있다 소비를 많이 한다고 즐거움이 커지지는 않는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준비했다가 남는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데서 즐거움을 경험하는가? 포장되지 않은 야채보다는 비닐 포장된 야채를 구매해야 기쁨이 솟구치는가? 종이팩에 포장된 주스를 마시지 않고 갓 잔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기분을 잡치는가? 도무지 모를 일이다 베아 존슨을 폄훼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이러한 질문까지는 던져보지 않았겠지만 그들도 반드시 포장된 제품을 이용할 때만 쾌감을 느낀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소비를 하면 할수록 즐거움도 크다는 공식을 받아들인 것 뿐이다 이 공식은 틀렸다 이번 기회에 이 그릇된 미신과는 깨끗하게 관계를 청산하도록 하자 우리가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즐거움을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쾌락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DNA 속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미 다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런 거는 다 우리의 생각인 것 뿐이에요 우리 느낌인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 돈과 행복, 쾌락, 즐거움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쾌락과 즐거움은 이미 우리 DNA 속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쾌락을 느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저는 그래서 밥을 한 끼 아니면 두 끼 먹거든요 진짜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이런 거는 진짜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저 진짜 아침만 먹고 점심을 안 먹고 다음날 아침 먹을 때 되면 진짜 그냥 뭘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그 배고픔이 진짜 음식의 맛을 굉장히 좋게 하거든요 배부른 상태에서 뭘 먹잖아요 진짜 내가 좋아했던 초콜릿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돈에 의해서 뭔가 우리의 쾌락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한테 달린 경우가 많다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여기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마음가짐에 달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에서 하는 얘기도 다 그런 거잖아요 저는 불교를 믿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대략 사상적으로 보면은 자기 수련, 자기 수양 이게 불교가 뭔가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복이란 것도 나한테 달린 것 같아요 뭔가 돈이 많고 적음이나 내가 태어난 세상이라든지 부모님이나 이런 타인이나 세상 나를 둘러싼 것에 의해서 내 행복을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은 나한테 달린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지 102쪽입니다 물건을 소유하면 족쇄를 찬다 물건을 소유하는 일은 자유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는 커녕 대개는 자유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 물건을 소유하면 할수록 우리를 채운 족쇄는 더욱 단단해진다 당신이 소유한 물건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는다 주택 융자 서류에 서명하거나 신용도로 끌어올려서 얻는 구매력 지수도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는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때 자신의 삶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때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을 빌리자면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이 완전해짐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나는 믿는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더 나은 사람 혹은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우리 삶이 좀 안 좋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품백 좋은 옷 이런 것들로 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좋은 차를 산다든지 굉장히 좋은 집에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고 상대방으로 더 잘난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들이죠 전부 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갑질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물건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막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뭐 전 남자니까 여성을 사례로 들어볼게요 남자들은 자유량이 안 되는 얘기라 여성이 가고 있어요 제 앞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 여성의 행동을 보면은 이제 뭔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이 얼마나 비싼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가방을 이제 안고 뛰는 사람이 있고 가방을 내 머리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빗물로부터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방을 안고 뛰는 사람은 모두가 그런 거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제 명품백이라는 거죠 가방이 젖을까 봐 가죽이 상할까 봐 이걸 안고 내가 비를 맞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방을 이제 약간 좀 뭐 저렴하다 봐야 될까요 약간 좀 내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당하거나 합리적인 가방을 산 사람들은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는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가방을 쓰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런 뭐 약간 농담 아닌 농담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비싼 물건 너무 많은 것도 갖고 있다 보면은 우리의 삶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많이 갖는 걸 싫어해요 너무 비싼 거 가지면은 차를 이제 차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차가 없고 이제 아버지 차를 가끔 이제 운전하는데 명절 때 이제 제가 운전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차를 바꿨거든요 얼마 전에 차를 바꾸기 전에는 한 20년을 탄 차였어요 그때는 진짜 뭐 좀 긁혀도 그냥 그려려니 했어요 기스가 나도 그냥 딴 데도 기스가 많으니까 뭐 그냥 편하게 운전했는데 차를 바꾸니까 이게 진짜 부담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뭐 좀만 기스나도 진짜 막 막 뭐라고 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차가 차에 제 삶이 끌려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약간 좀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드는가 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지 168쪽입니다 자족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감각적 즐거움에 온전히 집중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래도 물 한 잔 혹은 맥주 한 잔처럼 소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무엇이든 그 행위에 온전히 몰입하려고 연습한다면 다시 말해 헤이브론의 주장대로 소비자보다는 자족자가 되기로 노력한다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거나 불굴의 의지를 밝히지 않아도 일상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 감각적 즐거움에 집중하는 훈련이 몸의 배드로 만들자 나는 자칭 우주에 남은 마지막 초콜릿이라는 놀이를 종종 한다 초콜릿이 손에 들어오면 나는 지구가 파괴된 후 소형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떠도는 마지막 생존자라고 상상해본다 남은 식량은 얼마 없고 게다가 초콜릿은 이제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지구는 파괴되었고 나는 이 우주의 마지막 생존자이며 우주에서 하나뿐인 초콜릿을 먹을 참이라면 무조건 그 맛을 음미하며 먹어야 한다 맛을 음미하는 행위를 좋은 삶을 영위하는 보편적 교리로 상정하기에는 어려울지 모르니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삶의 교리임이 틀림없다 이는 에피크로스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그러면 한없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도 좋은가 어디서부터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경험으로 말한 건데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 지켜야 할 다른 교리에 방해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젖정한 선을 넘었다고 봐도 좋다 만약 비만이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한동안 돼지기름을 즐기는 일과도 작별해야 할 때다 만약 섹스나 알코올 혹은 그 밖의 색다른 위안거리에 심하게 의존하거나 중독되어 기동성이나 자율시간이 위협을 받는다면 이것은 문제다 다만 별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하자 자족자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주에 남은 마지막 초콜릿 놀이라는 건데 내 앞에 있는 초콜릿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진짜 내 인생에서 맛보는 마지막 초콜릿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초콜릿을 어떻게든 음미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와 진짜 내가 이 초콜릿 마지막 하나를 먹고 나면 더 이상 초콜릿을 먹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 최대한 오래 먹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최대한 그 초콜릿의 단맛 약간 좀 씁쓸한 맛 이런 것을 즐기려고 온 감각을 다 살리려고 하겠죠 이렇게 이제 약간 좀 감각을 극대화 시켜서 내 행복을 극대화 시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끽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만끽하자 그럼 이제 쾌락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는 거야 감각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게 그럼 무조건 좋은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일정한 선을 이제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적정한 선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줬습니다 뭐 비만 같은 경우에도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살을 좀 줄여 빼야 되고 또 뭐 섹스나 알코올 같은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돼서 다른 생활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은 이것도 역시 좀 이제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뭐 그전까지는 자유롭게 즐겨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끽하고 즐기되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삶 다른 생활 다른 활동들이 뭔가 지장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과도한 거니까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해보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일근무는 좋은 삶이 아니다 전일근무자로 일하는 것은 좋은 삶을 영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삶에서 멀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를 연심 바라보며 퇴근 시간만 기다리게 만든 죄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에 매달려 험난한 출퇴근에 시달리도록 만든 죄 노동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악을 꼽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악은 좋은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노동에서 벗어나야 할 주된 이유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빈곤에 빠지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을까? 우리 인생이 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가 대부분 전일근무를 하잖아요 이 전일근무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삶이고 정상적이라고 말해주는 삶인데 이런 전일근무의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조금 저자가 조금 겁이 없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걸 비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사무실 벽에 걸린 시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삶 버스나 지하철에서 계속 오랫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힘겨운 삶을 살잖아요 이런 삶 이런 것들이 결코 좋은 삶에 보탬이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노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에서 벗어나는 게 참 좋긴 한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건 그 솔루션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그 솔루션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노예 탈출 계획 페이지 286쪽입니다 나는 여기에 탈출 계획을 선보이면서 당신이 노예와 다름없는 사무직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전제했다 당신이 탈출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자 1. 저축한다 2. 기종 직장을 경력개발 체육관으로 활용한다 3. 지출 항목을 선별한다 4. 사표를 낸다 5. 집 열세나 아파트 열세를 주인에게 돌려준다 6. 탈출 자금을 들고 생기 넘치고 물가가 저렴한 곳으로 이동한다 7. 간의 공업을 개발한다 8. 거주지에서 혹은 아늑한 공공도서관에서 구상한 사업 모델을 실행한다 노예 탈출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저자의 솔루션이죠 이 저자의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절차다 이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줄인 겁니다 거의 제목만 따온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저축을 하라는 거죠 저축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경력개발 체육관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경력을 개발하는데 이 직장생활을 이용하라는 거죠 커리어를 쌓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뭔가 커리어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만두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출 항목을 선별하는 이야기고 네 번째는 사표를 냅니다 다섯 번째 집 열세나 아파트 열세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여섯 번째는 탈출 자금을 들고 생기 넘치고 물가가 저렴한 곳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가내공업을 개발한다 그 여덟 번째는 거주지에서 내가 구성한 사업번호를 실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서 그만두고 물가가 저렴한 곳 내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내가 생각한 뭔가 비즈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일단 제시하는 솔루션은 이런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다 넣으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저는 이제 제목만 갖고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한 건데 대략 이 정도만 보셔도 아마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373쪽 잘못된 자아상에서 벗어나라 잘못된 자아상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이 흥모하는 영웅들을 재규정해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현대판 족쇄를 관리하는 자들이 찬양하는 영웅 곧 록스타 운동선수 유명 연예인에게 매력을 느낀다 족쇄를 관리하는 자들이 이런 영웅을 제시하는 이유는 능력주의 신화를 영속시키기 위함이다 열심히 일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당신도 로빈 윌리엄스나 비너스 윌리엄스 혹은 윌리엄 완짝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불행히도 이는 미신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애초에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이점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근면함이나 영리한 소비를 통해서 사회의 상류층에 도달한 것이 전혀 아니다 그렇게 신분 상승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예외적인 사람들이 9.11 테러 때의 비행기 사고 영상과 비슷하게 사람들의 원시적인 데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예외적인 사례는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지극히 낮은 일임에도 그 일이 꼭 자기에게도 일어날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엄친한 성공을 거두거나 테러리스트에게 죽임을 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원시 내는 이런 사례를 발견하면 몹시 흥분한다 극히 드문 비행기 추락사고를 보고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듯이 근면한 노동으로 극히 드물게 성공한 사람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야망을 품는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차피 도달하지 못할 목표를 향해 불필요하게 노력하며 삶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회피할 방법은 우리의 자아를 장악하고 있는 소비사회의 영웅을 다른 영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마음속의 신자의 진실한 삶을 추구했던 영웅을 모셔야 한다 이런 영웅들은 매력적인 존재이지만 현대판 족쇄 사회에서 추앙하는 영웅들과 달리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아상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롤모델 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워너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운동선수라든지 락스타라든지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이 사회를 뭔가 지속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잖아요 이런 믿음이 이런 능력주의 신화라고 하는데 능력이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주의 신화라는 것은 능력주의 신화가 저런 영웅들 때문에 계속 지탱이 된다는 거예요 너도 열심히 노력하면 손흥민 선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노래연습 열심히 하면 저런 가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피부관리 잘하고 너도 물 많이 마시고 너도 열심히 관리 받으면 저런 영양인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주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화장품 같은 거 보고 보세요 이런 화장품 바르면은 저 연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타고난 거죠 DNA 영향이 제일 크죠 우리의 뭐 피부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전자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타고난 건데 화장품 광고에서는 계속 우리 제품 발라서 저렇게 맑고 깨끗한 흰 피부를 가지게 된 거예요 라고 말을 함으로써 우리로 하고는 계속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 사회가 더 돌아가죠 약간 이런 걸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데 이런 영웅들 우리가 추앙하는 영웅들 이런 영웅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영웅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팔아서 돈을 또 벌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영웅들을 추앙하지 말고 진짜 다른 영웅들 진정한 영웅들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뭔가 소비주의 사회의 영웅들 말고 저런 워너비 모델들 말고 우리가 정말 진정 영웅으로 생각할 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겠죠 예를 들면은 다른 자신이 가진 돈을 매년 성탄소년단 기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위험한 현장 속에서 불을 끄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추구하는 워너비 모델이고 영웅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뭔가 TV에서 자주 비친다는 이유로 뭔가 잘생기고 그런 연예인들 같은 사람을 우리들의 영웅으로 모시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과 결합이 되면서 소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뭐 능력주의 신화라든지 뭔가 소비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계속 이런 현대판 족쇄 직장에서 돈을 벌고 그렇게 번들어가지고 또 다시 소비를 일으켜서 또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그 소비를 지탱하기 위해서 또 가기 싫은 회사에 또 가야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악의 고리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그렇게 사회는 계속 돌아가는 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들 워너비 모델들 아이돌들 이런 이미지를 바꾸자 우리가 제대로 된 영웅을 모셔야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바뀌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탈출하라라는 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을 나눠봤고요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보편적인 삶의 형태를 뭔가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